안녕하세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이셔니셜 오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유카수스 스미티 아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유카수스 스미티 아이 학명이 동일하게 유카수스 스미티 아이예요. 호주에는 유카수스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100여 종이 넘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호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카수스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이셔니셜 오일을 추출을 하고 있대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유카수스가 무엇일까? 유카수스 잎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지 않아요? 코알라 이 코알라들은 유카수스 나무에서 매달려서 거기에 사는데 유카수스 잎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유카수스 나무의 종류는 정말 100가지가 넘고 너무나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무조건 이것을 다 에이셔니셜 오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전한 유카수스 나무 잎에서 이 에이셔니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코알라들이 먹는 유카수스 잎의 종류가 한 6가지 정도로 발견하게 됐어요. 6가지 중에 그 중에 총 6가지를 다 에이셔니셜 오일로 추출을 했고요.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우리처럼 아로마 테라피로 또 홈케어로 또 우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좀 자극이 좀 있는 에이셔니셜 오일이어서 총 4가지 에이셔니셜 오일이 지금 아로마 테라피에 유통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선택했어요. 4가지 다 선택할 필요는 없어서 이 유카수스 에이셔니셜 오일들의 특징이 1.8 시네올이 한 7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1.8 시네올 성분이 대부분 많이 들어있는 이 유카수스 에이셔니셜 오일 중에 먼저 두 가지를 선별했는데요. 처음에 유카수스 라디에타가 있고 유카수스 스미티아이가 있는데 라디에타보다 저는 스미티아이에 꽂혔어요. 그래서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는 과명은 도금양과에 속해요. 원산치는 호주에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호주 정부에서 보호종으로 선정을 해서 멸종위기종에 가깝대요. 그래서 보호종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개체수스가 좀 많아지면 또 풀어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체수스가 좀 적나봐요. 워낙에 많이 추출을 해서 그러겠죠. 호주에서는 티트리 에이셔니셜 오일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카수스 스미티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서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를 추출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재배한 유카수스 스미티아이 에이셔니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호주만큼이나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 조건과 토양의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서 수입이 되는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도 꽤 괜찮아요. 1.8 시네올 합류량이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카수스 중에 여러 가지 에이셔니셜 오일 중에 1.8 시네올 합류량이 가장 많아요. 이 스미티아이가 한동안 이 스미티아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2년 정도 품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해 드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을 찾아내게 됐고 동일하게 70% 이상의 1.8 시네올 성분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성분이 비슷한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를 찾게 된 것이 남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1.8 시네올 성분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거담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항바이오스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를 흡입법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유카수스 스미티아이는 발향을 하거나 또는 디퓨저를 사용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크에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기도 하고요. 오미크론이 감염이 됐을 때는 그래서 스미티아이를 한 병 정도를 집에다가 다 거의가 면 패드 그러니까 침대 패드가 다 면이잖아요. 면에다가 막 떨어뜨리고 방방마다 그 패드, 면 패드 위에 베개를 면으로 쓰니까 위에다가 다 떨어뜨려요. 한 병을 거의 부어서 하루에 한 병 정도 하루는 스미티아이를 한 병 정도 붓고 그 다음날은 와이드 티티를 한 병을 붓고 이런 식으로 또 카제풋도 한 병을 붓고 또 혼합해서 붓고 하루에 한 병 10ml 정도를 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를 한 30분 정도씩 문을 다 열어서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한 하루 24시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니까 어떤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래프투스 스미티아이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 그래프투스 스미티아이는 탑노트에 해당이 돼요. 탑노트들의 특징은 모노테레펜 유가 굉장히 많겠죠. 빨리 증발해요. 그런데 이 탑노트들은 모노테레펜 유가 좀 더 많은 에센셜 오일드의 특징은요. 피부에 원액을 발랐을 때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 세균을,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작용이죠. 이런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발향을 하거나 냄새를 제거하거나 어떤 바이러스를 제거할 때 발향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피부에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꼭 캐리오 오일의 브랜딩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프투스 스미티아이는 입과 이런 장가지에서 추출을 해요.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대부분 수증기 증류법이나 냉압착으로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O2 방법도 많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법이라고 하죠. 저는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O2 방법으로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은 피부에 적용할 때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받고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요. 왜? 그래프투스 스미티아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에오칼투스 스미티 이 입 오일은 뭐고 리모네일랄로 재료한 이유로 왜 넣냐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프투스 스미티 아이 성분 안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없다면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주요 구성 성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아까 1.8 시네올을 설명해 드렸죠. 1.8 시네올이 유효투스 아이에는 무려 80.54%가 합류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1.8 시네올 성분 때문에 유효투스 스미티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에타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투스 스미티 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피넬 성분이 4.08% 정도 들어있어요. 그 이외의 리모넨 성분 위에 있는 그런 성분들부터 다양한 구성 성분들을 합류하고 있는 것이 유효투스 스미티 아이 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투스 스미티 아이 에센셜 오일을 어디에 적용하면 좋으냐? 먼저 피부에 적용을 할 때는 피부가 약간 민감하지만 여드름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민감하면서 피부 염증이 있는 곳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민감하기만 하고 염증이 없을 때 여드름 같은 게 없을 때는 다른 내쉬온슐 오일을 사용해 주시고요. 바디에 사용할 때는 우리가 출산한 이후에 모유 수유하기 전에 막 전몸살 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유가 사출되지 않아서 고여 있어서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것이 전몸살이에요. 그때 처방해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루마티스 간절염이 있거나 루마티즘에 여러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있거나 할 때도 또 간절염증이 있을 때도 적용하고요. 항바이러스 효과,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시겠죠. 또는 여러 간념이 있을 때도 적용하고요. 또 해열지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특히 감기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팬데믹이 왔을 때 이때도 사용하고요. 또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렬해서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래프트스미티아이의 특징이 발항을 했을 때 공기 중에 산소 분자와 결합이 해서 공기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산소 분자를 더 많이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산소와 결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마인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두뇌를 좀 명성하게 하거나 집중력을 강화시킬 때 또는 공부할 때 어떤 집중력이 유호할 때 있죠. 그때 사용하고 좀 키키한 냄새가 나거나 좀 공기가 좀 안 좋거나 집을 딱 방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좀 칙칙하고 어둡고 청소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럴 때 쓰시면 너무 좋고요. 특히 노인들의 방에 노인들은 채취가 있어서 한번 이불을 덮거나 옷을 입고 빨아도 그 채취가 좀 남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노화가 되면은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서 이 채취가 안 좋아지는데요. 그런 냄새들이 이제 이불이나 옷 같은 데 많이 배여 있어요. 이때도 이 코스 스미티 아이를 티슈 같은 데 이런 티슈 같은 데 많이 묻혀요. 뚝뚝뚝 떨어뜨려서 옷장이나 옷장 큰 옷 같은 주머니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이불장도 켬켠히 넣어놓는 거에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병을 다 부어서 켬켠히 넣어요. 네. 그래서 이 스미티 아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산소랑 결합이 되면서 더 큰 산소분자를 만들어서 공기를 좀 청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집중력뿐만 아니라 좀 두뇌에 명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에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있을 때 좀 효과적이에요. 봄 되면은 꽃가루 알레르기 엄청 심하잖아요. 그때 이 발양을 한다든지 마스크에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켬투스 스미티 아이는 잎이나 잔까지 주출하기 때문에 꽃이 아니니까요. 특히 감기 걸렸을 때 폐기간지에 조금 염증이 있거나 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피부의 원액 사용이 금지예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먹는 건 당연히 아니 아니 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